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이웃이자 하나의 일원이 된 다문화가족. 이들의 올바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김예란 기자가 전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통계청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09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도 만들어집니다. 조사기간은 8월 9일부터 30일까지 총 22일간이며 대상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자녀로 전국 다문화가족 2만 5천 가구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방식은 통계청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을 통해 진행하며 조사원은 기초적인 가구 구성에서부터 혼인상태, 자녀양육, 한국어 능력 등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원 대부분은 여성으로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는 다국어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통계청은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고되며 결과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며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제도 대상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연정 기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6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진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다문화 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례보증은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계층 등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보증신청 시기, 보증한도, 보증료 할인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전세자금 보증인데요. 이번 확대는 저희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상자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다문화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다문화가정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 원이며 보증료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보다 0.1% 낮춰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진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까지 적용됩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올여름 푹푹 찌는 찐통더위 속에서도 한국을 찾아 우리 문화와 학문을 배우는데 구슬땀을 흘리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도 한류의 본고장을 찾은 이들의 열정과 호기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애랑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무용과 명인들에 대한 설명을 귀기울여 듣습니다. 지구촌이 열광하는 한류의 뿌리를 탐구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고 옆 강의실에서는 한국어 노래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글 가사 밑에 각자의 모국어로 발음을 표시해놓은 것이 이채롭습니다. 이 나 대가 운영하는 글로벌 교육 강좌인 이나서머스쿨이 올해로 15회를 맞았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올해 강좌에 17개 나라에서 24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작년에 16개 나라에서 110여 명이 참가한 것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3주간 영어로 진행되는 한국문화, 정치, 경제, 경영, 한국어 강의를 듣고 1인당 5학점을 이수합니다. 학생들은 송도 스마트시티와 경복궁, 강화도 등을 방문해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도 합니다. 한류가 확산할수록 세계인들의 관심이 우리 문화와 학문의 본류까지 거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정책 자료가 발감됐습니다. 제주 난민 사태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됐던 난민 제도의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 국정감사 정책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국정감사 정책 자료는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산업,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올해는 766개 주제를 제시했는데, 특히 제주 난민 사태로 문제점이 공론화됐던 난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이 실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9,942명이 난민을 신청했으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약 2.0%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본 문제점으로는 저조한 난민 인정률, 장기화된 난민 인정 절차, 출입국항에서 난민 난민 심사 사전 절차로 시행되고 있는 회부 심사 제도의 심사 기준, 심사 기간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을 해결할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해 난민 인정률을 제고하는 방향 검토. 둘째, 난민 신청 제도 남용 예방을 위한 신청 기한 및 횟수 제한. 셋째, 난민 보호 책임지면서도 국내적 우려 불식시킬 방안 모색. 넷째, 유관부처와 협업으로 대안 방안 수립. 마지막으로 출입국항의 난민 신청 제도는 체류 중 난민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난민 제도의 개선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2개 국어로 제작한 다문화 가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를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단우리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는 안전 취약계층 보호의 일환으로 총 12개국 언어로 제작됐으며, 어린이 발달 단계별 사고 발생 장소 구성비를 파악해 자주 발생하는 사고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담았습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하며 우의를 다지는 장인, 한중청소년 특별교류 사업이 중단 2년 만에 재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추거홍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해 청소년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그간 위축되었던 인적 교류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교류 재개의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이르면 오늘 하반기 중국대표단 초청을 시작으로 특별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됩니다. 2018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가 오는 25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돕기 위해 열리며 당일 예선 경기와 함께 결승전이 치러져 최종 순위가 가려집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 2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 65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참가해 배드민턴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서울 도시가스는 지난 한 달간 공급권역 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의 대상으로 가스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서울 도시가스는 다문화가정의 안전은식 재고 측면에서 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며 요금 고지서에 다문화 인식 개선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3년째 시행해 온 것으로 서울 도시가스는 다문화가정의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 사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4일 다문화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 자벌들을 방문해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험활동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저마다 관심 있는 직업 활동을 몸소 체험하고 직업 세계관을 둘러보며 직업의 변화상과 미래의 직업과 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이 창의적 인재 육성의 발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시청자 여러분 정지윤 교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명으로 더 이상 단일 민족이라는 사고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2017 국감에서 나타났듯이 외국인 보유 토지가 32조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고 입국을 했고 국민이 된 다문화 가정들의 애로사항은 복지가 아니고 차별입니다. 국제복합도시를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나라 탐방으로 외국을 자주 다니는 다문화 자녀들처럼 내국인 자녀도 국제복합도시를 통해서 세계여행을 다니는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750만명 제외동포들의 여기민이 일어났을 때 외국 문화를 한국에서 풀어놓는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국제복합도시의 발전 방향을 중앙부처정책과 지자체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정책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별 다양한 모델을 탐방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과 스위스 마을, 미국 마을, 포천의 허브 아일랜드, 파주의 헤일리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서 체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문화를 어떻게 즐기는지 면밀히 파악해 꼭 필요한 국제복합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와 한국부동산연합회가 지난 6월 28일 국제복합스마트시티 포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국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시험과 비전 제시라는 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내용은 내국인과 다문화 구성원 그리고 여기민자들이 원하는 국제복합도시의 필요성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복합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을 강조해 봅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서울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4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외국인 주민이나 유학생, 결혼 이주민 등이 참여 가능하며 8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 후원회가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그림 엽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누구나 그림을 전시할 수 있으며 주제는 미래의 나이입니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패밀레이션십에 참가할 다문화가족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푸드 테라피, 이색 동물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 패밀리 셰프를 모집합니다. 가족이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요리 활동을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다문화 TVM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다중지능 AR교실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출연자는 유튜브 참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